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부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억만장자들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빌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자커버그, 앨런 머스크 이들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최고 부자, 슈퍼리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더기빙 플래지, 기빙서약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더기빙 플래지는 전세계 대부호들이 사후나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의 23개국 210명의 개인이나 커플들이 최소 약 5천억 달러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중 최고의 기부천사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17년 창간 100주년 기념호 표지로 워렌 버핏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로 이견이 없습니다. 투자왕 워렌 버핏은 기부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전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호화로운 주택에서 화려한 삶을 살지 않고 지금도 햄버거와 체리코크를 즐겨 먹으며 소탈하게 사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이 100조쯤 되면 햄버거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세계 최고 부자들의 관심은 재테크, 골프, 여행이 아니라 의외로 자선입니다. 웰스엑스 2020 6월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 가운데는 50.9%, 순자산이 3천만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 중에도 가장 많은 36.4%가 1순위 관심사로 자선활동을 꼽았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억만장자들은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부자 기준이 100만장자가 아닙니다. 100만장자는 한화 약 1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인데 지금은 부자에 끼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억만장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전세계의 억만장자가 2825명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정말 많군요. 국내 부자들의 자선활동은 어떨까요? 먼저 국내 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산 100만 달러 이상 부자는 74만 1천명이며 글로벌 자산가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는 1만 2,308명 1% 안에 드는 부자는 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경영연구소 발간 2020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자산가는 32만 4천명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자산가는 2만 4천명 3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는 6,400명입니다. 한화은행 2020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부자들은 현재 보유한 자산 중에서 약 3.2%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주로 국내 사회복지 또는 자산단체, 교육단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부지수가 139개국 중 60위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는 21위입니다. 하위권에 속합니다. 뉴질랜드가 1위고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순으로 높습니다. 부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가끔 나타나죠. 횡령 배임 윤리적 스캔들을 저지른 기업의 경영진들이 면죄부로 기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처지에 선행을 베푸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기부 자선은 억만장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2015년 미얀마가 세계 기부지수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기부활동 3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부는 일상이고 습관이다. 유대인은 돈을 벌 때는 깍쟁이지만 돈을 쓸 때는 통이 매우 큽니다. 유대인은 전세계 인구 0.3%에 불과하지만 세계의 부의 70%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위크가 매일 선정하는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자선사업가 50명의 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선을 덕으로 여기고 큰 돈을 벌어 사회에 환원하는 뿌리 깊은 전통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자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기부는 투자다. 기부를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기부는 결국 본인과 가족,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투자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춘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사회의 도움 없이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기부는 행복이다. 억만장자들은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92%는 그렇지 않은 사람 76%보다 자신의 건강과 삶에 더욱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핏이 무병장수하는 게 아닐까요? 기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이자 책임이고 인간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기부를 통해 마음만은 억만장자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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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